안녕하세요 검단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업로드 해가게 됐는데 일단 구독자 1000명이 넘은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어항을 보시면은 많이 없어졌죠? 돌도 빼고 지금 아크로도 아는 지인분한테 다 넘겼습니다 그리고 레더 위주로 되어 있구요 옆에는 열심히 청소해 놓은 비싼 애들이죠 버블킹하고 백트락 그리고 볼택이 있습니다 이번에 드릴 설명은 수족관에 가서 호객님이 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서오세요 사장님 이거 얼마에요? 아 이거 원래 20만원인데 18만원에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뭐 나름 2만원 할인이니까 이쁘기도 하고 생각을 잠시 하다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네 담아주세요 그러면 또 다른 케이스 한번 볼까요 사장님 리모 있어요? 네 어제 수입돼서 받아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딱 봅니다 그리고 놓고 나서 어 혹시 이거 얘네 밥 잘 먹어요? 그럼요 그러면 잘 먹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고나서 막 이렇게 사료를 뿌리죠 그러면 잘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 그러면은 두 마리만 담아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2만원 입니다 해서 이제 담아 가죠 자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오면은 사료를 먹지 않는 리모를 보게 됩니다 혹시나 뭐 이런 경우는 없으셨어요 뭐 사장님 이거 예를 들어 이거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은 아 이거 스노우 온 더 포레스트 몬티라고 하는데요 이거 혹시 키우기 쉬워요? 그러면은 네 환수만 해줘도 잘 자라고 난이도는 쉬운 편이에요 그럼 네 담아주세요 하고 나서 이제 가져오죠 그리고 며칠 뒤에 이제 죽어가는 몬티를 보게 되십니다 제가 수족관을 다니면서 방금 말씀드린 3개의 케이스에 대해서는 저 역시 당연히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다른 것도 경험을 해봤구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거죠 해수호 관련 커뮤니티에서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제품에 박테리아가 좋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수족관 가서 물어보겠죠 사장님 A 제품 있어요? 그러면은 뭐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A 제품은 없고 B 제품은 있어요 A 제품하고 큰 차이는 안나고 그래서 저는 B 제품을 씁니다 라고 하면은 아 그러면은 B 제품으로 주세요 그리고 나서 효과를 못 보거나 아니면 뭐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경험이 없거나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족관에 가게 되면 호객님이 되기 쉽습니다 물론 반대로 사장님 입장에서는 역시 가장 일반적인 걸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해수어항은 세팅한 환경에 따라서 어항의 상태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수족관 사장님께 궁금한 게 있어서 이제 여쭤보시면은 자세하게 히스토리를 설명하고 물어봐야 좋은 답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뭐 불친절한 수족관도 있겠죠 음 제가 수족관을 참 많이 다녀봤는데 가고 싶은 수족관이 있는 반면에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수족관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수족관에서 현명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냥 팁하고 저의 경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냥 재미삼아 흘려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자신의 집과의 거리이겠죠 뭐 차로 이동하던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던가 30분 이내가 좋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리일수록 AS를 요청하거나 이럴 때 되게 불편하겠죠 그리고 거리가 멀면 점점 안 가지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가까운 수족관이 몇 군데 있으면은 하루 날 잡고 전부 방문해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방문을 해서 그날은 용품이나 생물을 구매하지 마시고요 그냥 구경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구경을 하다 보면은 수족관마다 특징이 있어요 뭐 직원이 있는 수족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수족관도 있고요 만약에 직원이 있는 수족관은 말 그대로 직원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사장님에 비해서 사업하는 수족관에 대한 애착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뭐 열심히 해봤자 월급도 그대로니까요 뭐 인세니 메달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상대적으로 불친절하거나 무신경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직원이 있다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손님이 많은 수족관이겠죠 아니면은 사장님이 뭔가 출장이 너무 많아서 가게를 계속 비우는 시간이 많다던가 그러면 더더욱 손님이 오던 안오던 전부 케어하기가 어려운 수족관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손님이 없는 한간 시간대 가면 그나마 좋은데 어쨌든 저희는 돈을 지불하려고 가는 손님 입장에서는 매번 그런 시간대를 맞추긴 되게 어렵겠죠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리퍼면 직원분들이 신경을 안 써주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좀 무신경한 수족관 가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생물을 보고 판단하고 구매하면 그만인데 아직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조금 과하거나 귀찮더라도 일일이 설명해 주시는 사장님이나 직원분이 계신 수족관에 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초보이시라면 수족관에 처음 입장을 하셨는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수족관이다 라고 하면은 일단은 한번 더 고민을 해보시고 추가 방문을 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게 뭐 들러보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뭐 말씀 주세요 뭐 이런 말조차 안 하는 수족관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생물인데 수족관마다 테마가 조금씩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물고기는 적고 산호가 많은 수족관이 있고요 반대로 물고기는 많은데 산호가 적은 수족관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적은 수족관은 대체적으로 손님이 적은 편이에요 물고기를 수입하고 바로바로 판매할 수 있는 순환량이 작다 보니까 수입 자체를 적게 하는 수족관일 가능성이 높아요 손님이 적다는 것은 뭐 분실절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유동인구가 적은 위치일 수도 있어요 분실절은 한 번만 방문해 보면 알 수 있는 거고 유동인구가 적은 위치라면은 일단은 산호를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산호를 보았을 때 상태가 좋으면 괜찮습니다 산호를 보는 눈이 없으면은 그냥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일단 레더 같은 경우에는 다 거기서 거기니까 일단 걸으시고요 LPS나 아크로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레더는 사실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LPS나 아크로를 보았을 때 뭐 나는 좀 보는 눈이 없다 라고 해도 별 상관없어요 그냥 대충 보았는데 느낌적인 느낌으로 뭔가 싱싱해 보인다 아니면 좀 알록달록해 보인다 라고 하면은 일단은 괜찮은 거에요 그리고 산호 위주의 수족관인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어학물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물고기처럼 약으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장님이 순수 실력으로 산호를 케어를 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환수를 자주 하든가 칼리를 달든가 항상성을 유지하든 별도로 신경 쓰기 때문에 물의 상태는 좋은 편입니다 다만 단점은 물고기를 판매해서 벌어들 수익이 거의 없겠죠 그러면은 산호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산호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비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수족관에서 판매하는 산호 중 뭐 일부는 발색이 조금 탁해졌다거나 하는 수족은 산호는 매우 싸게 팝니다 왜냐하면 수족관 사장님들도 이제 다 케어하기에는 노력 대비 가성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발색이 조금 탁해진 산호는 그냥 빨리 빨리 싸게 판매하는 게 좋기 때문에 되게 싸게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산호는 구매하시면 안 돼요 물론 경험이 있는 리퍼라면 발색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명 똥아크로를 일부러 구매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 역시 똥아크로를 구매를 해서 뭔가 다른 색이 나타나게 되면 그것만큼 또 기분 좋은 게 없거든요 그런데 뭐 산호 경험이 없는 분이라면 일단 건강한 녀석으로 구매를 하셔야 돼요 건강한 녀석 중에서도 제 개인적으로 가장 으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달 이상 수족관에서 판매가 안 된 산호가 가장 좋아요 산호는 어쨌든 수입 직후에 수족관에 왔을 때 바다랑 다른 환경에서 적응을 해야겠죠 수족관에서 적응도 하지 못한 채 이제 우리의 어항으로 오게 되면 환경이 또 바뀌잖아요 그러면 좋지도 않기도 하고 적응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족관에 들어오고 한 달 정도 판매가 되지 않은 산호를 구매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이런 산호는 상대적으로 좀 더 저렴하게 판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한 달 동안 안 나갔다는 거는 조금 덜 이쁘다거나 아니면 인기가 없는 산호일 가능성이 높겠죠 참고로 제가 가본 수족관 중에 4개월 이상 판매되지 않은 되게 오래된 아크로인데 발색도 거의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판매가는 수입 당시에 동일하게 판매하고 있는 수족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크로 하나가 15만원에 판다고 쳤는데 4개월 정도 지나서 케어를 잘 못하면 발색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색도 본연의 색이 거의 안 나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15만원에 했던 거를 10만원이나 극단적으로 봤을 때 5만원에 이렇게 그냥 빨리빨리 판매를 하시는데 거기는 주구장창 15만원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거기는 안 갑니다 어떤 수족관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이런 수족관은 가시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산호가 적고 물고기가 많은 수족관인데 여기는 어쨌든 상대적으로 손님이 많기 때문에 수입을 하면 거의 1, 2주 안에 대부분 물고기가 판매되고 남은 개체는 폭탄 세일로 빠르게 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 처분이 되면 다시 빠르게 물고기를 수입하죠 아까 물고기보다 산호가 많은 수족관은 물고기를 얻지 못하는 수익을 산호로 얻어야 되기 때문에 비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대로 물고기가 많은 수족관은 그렇지가 않아요 물고기는 사실 개체수를 늘려서 수입하면 되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심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수족관은 F5 어항을 운영하는 분들이라면 되게 좋은 수족관이겠죠 그런데 짬뽕 어항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이런 어항은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산호 수입 같이 물고기도 역시 수입을 하겠죠 그러면 물고기는 산호보다 더 심한 편이에요 수입하고 3주 안에 폐사할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4주 이상 추경된 개체를 사야 되는데 물고기를 빨리 수입하고 빨리빨리 판매하는 수족관은 4주 이상 추경되는 개체가 구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리고 수입도 얼마 안된 녀석을 데려오면 비실거리다가 죽거나 아니면 하필 데려왔는데 100점이나 오디늄이 돌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녀석까지 같이 용궁에 데려가겠죠 그래서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원래 물고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다른 리퍼분들한테 이제 분양을 받는 건데 그게 어려우면은 그 그냥 하나에 뭐 물고기를 좀 찜해놓고 한 뭐 3,4주 뒤에 갔는데 있다 그러면 그때 구매하신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격인데요 아까 수족관을 처음 가셨을 때 그냥 구경만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구경이 그냥 구경만 하시면 안 돼요 본인이 구경하는 동안에 뭐 다른 손님이 막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손님이 사장님께 어떤 것을 가르치면서 가격을 물어볼 때 그 가격을 한두 개 정도는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그 손님이 없을 때 다시 또 물어보세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손님은 저거 얼마야 했는데 5만원이요 했는데 저한테는 7만원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가격이 많이 다르면은 그냥 그 수족관 걸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제가 가본 수족관 중 하나는 리모가 누구에게는 마리당 12,000원 혹은 누구에게는 8,000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안 갑니다 지금 근데 뭐 반대로 이럴 수도 있어요 뭐 사장님이 헷갈릴 수도 있지 않냐 라고 하면은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돼요 헷갈려서 금전적으로 어쨌든 피해를 보는 거는 저희거든요 이게 되게 웃긴 건 뭐냐면 보통은 헷갈려서 가격을 잘못 부르는 거는 3만원짜리를 5만원이라고 얘기를 하지 3만원짜리를 만원이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못 봤습니다 한 번도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헷갈리는데 왜 손님이 항상 손해보는 방향으로 얘기를 할까요? 그리고 손님이 없다면 해당 수족관에 방문하기 전에 그 수족관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 같은 게 있으면은 꼭 보고 가시는 게 좋아요 수족관 가격에 이제 카페에서 예를 들어 5만원이다 했는데 막상 가서 물어봤더니 7만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수족관은 사장님이 직접 카페 가격이랑 이런 거 같이 올리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다시 불러주는 분도 계세요 어쨌든 이런 분은 사실 정직하신 거잖아요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어쨌든 본인이 헷갈릴 바에는 차라리 카페를 보면서 얘기를 하신 거니까 말씀드린 내용이 꽤 길어졌는데 어쨌든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 가까운 수족관을 선정하고 처음 방문했을 때는 구매하지 않고 구경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구경을 하면서 수족관 특징을 구분하고 그 다음 가격을 생각하면서 구경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산호나 물고기를 구매할 때 봉지에 많이 담아 주시잖아요 봉지에 담아 줄 때 물을 많이 퍼주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가까운 거리는 괜찮은데 물량이 봉지에 들어가 있는 물량이 적으면 그만큼 수온의 상승이 되거나 하락될 가능성이 높겠죠 수온의 스윙폭이 커집니다 몇 군데 수족관은 정말 많이 주는데 반대로 정말 아슬아슬하게 담아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산호가 물 밖으로 나올 듯 말 듯한 되게 아슬아슬하게 담아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 쪽은 확인하시면서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에 드는 산호가 있다라고 하면 일단 그날은 한번 참으세요 참고 집에 와서 곰곰이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산호를 보고 바로 구매를 하게 되면 절반 이상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너무 비싸게 주고 산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산호나 물고기는 환불이 거의 불가능해요 이유는 어쨌든 나름 관리했던 수족관 어항에서 개인의 어항에 왔다가 오는 경우에는 어쨌든 수족관 입장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어항에 있다가 온 거잖아요 그러면 수족관 입장에서는 사실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수족관에서 구매를 할 때 얘가 병이 있나 없나 되게 불안하면서 구매하잖아요 근데 그건 수족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껏 환불을 하면 나는 어차피 이득 보는 게 없는데 걔가 병 걸려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환불을 해주는 수족관이 있다라고 하면 그 수족관은 계속 믿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수족관에서는 어떤 걸 물어봤는데 뭐 이런 걸 사라 라고 답변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믿고 사세요 그래서 사장님은 믿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산호가 마음에 드는 산호가 있다 라고 하면은 한번 참고 집에 와서 두 가지 정도로 시뮬레이션 해 보는 게 좋겠죠 첫 번째는 자신의 어항에 넣었을 때 다른 산호랑 조화롭게 보일 수 있느냐 라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 집 어항 보면은 예전하고 다르게 지금 여기 보면 다 녹색이잖아요 녹색인데 또 녹색을 사와요 그럼 과연 그게 조화롭게 이쁠까 라는 생각도 일단 해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녹색 산호가 많은데 단순 형광색이라는 이유로 구매를 하면은 어쨌든 또 녹색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쁜 산호보다는 붉은색 산호 위주로 구매를 하면은 그러면 조금 어울리겠죠 어쨌든 녹색이 아닌 다른 산호 색을 구매를 한다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족관에 올라오는 정보를 대충 보시고 가격 비교를 해 보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물론 산호나 물고기는 생김새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가격이 절대 정형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평균 값이라는 게 있어요 어쨌든 그 평균 가격보다 너무 비싸면은 한번 더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 개체가 되게 스페셜한 개체라서 예를 들어서 뭐 토치인데 토치가 한 8만원 이에요 근데 내가 본 토치는 너무 이쁜데 걔가 한 15만원 한다 근데 걔는 스페셜이다 라고 하면은 뭐 이제 좀 더 고민을 해 봐야겠죠 근데 일반 다른 게 없는 토치인데도 15만원이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구매를 안 하시는게 좋겠죠 수족관에서 산호나 물고기를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 제 경험담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반대로 수족관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제거 유튜브를 보면 되게 억울하겠죠 그러면 다음편에는 반대로 이제 수족관 사장님들의 사정을 한번 얘기를 들어 봐야겠죠 뭐 이렇게 밖에 팔 수가 없는 이유라든가 혹은 어 진상 손님은 어느 타입인가 뭐 이런게 있을 테고 그리고 수입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매를 하게 되고 구매를 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풀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